아 소리따가 이맘나 웃음 웃음 정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감청과의 황미네입니다. 오늘 애천 농산물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김학동 군수료 어디에 계실까요? 가셨어요? 아유 가셨어요. 아쉽네요. 얼굴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김학동? 누구요? 사모님이요? 오유 안녕하세요. 오유 안녕하세요. 오유 안녕하세요. 처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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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애천 농산물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곡은 자 다음 곡은 자 다음 곡은 이성우 선생님의 징뚜배기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해줘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제가 징뚜배기 하면 여러분들이 징뚜배기 해주셔야 돼요. 네. 할 수 있죠?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징뚜배기 징뚜배기 아 2%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소리가 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만 좀 올려볼게요. 하나 둘 징뚜배기 징뚜배기 2%를 올린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100%를 올린 것 같은데? 와 이겁니다. 최고예요 최고. 우와 자 또 제가 하이 아디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이 아디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이 아디야 하하하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소리가 왜 짓뚜리구나 왜 털씩 큰 것 같지? 저랑 함께 신나게 놀아볼까? 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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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하이 painful 하지 수 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거. 왜 좀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혹시 카메라 좀 켜주실래요? 카메라! 카메라 좀 켜주실래요? 제가 이제 물을 마실 텐데 예쁘게 좀 찍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한 번 물을 한 번 마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천에서 먹으니까 더욱더 더욱 맛있네요. 근데 이쁘게 찍어놔! 네! 아, 근데 잠은 이쁘게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한 번 찍을까요? 네! 자, 먼저 왼쪽부터 하나, 둘, 셋! 귀여워. 이번에는 가운데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나, 둘, 셋!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라구요? 잘생겼다고요? 잘생겼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으니까 너무나 좋네요. 너무나 좋네요. 자, 다음번에 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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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콜 엔콜이에요? 네! 근데 엔콜을 안 하셔도 진병무기 하나 남아있습니다. 근데 양쪽에 보니까 실험별 한 번 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도 안녕하세요! 실험별! 안녕하세요! 빨리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이 시재형 팬클럽 실험별 팬분들은 저희를 만날 때마다 가족처럼 맨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재형 그리고 실험별 팬분들 실험합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민호민호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름은 바로 호우지이보인데요! 네이버 민호민호 호우지이보 팬카페 저희를 많이 초대해주셔서 저희 형제 많이 초대해주셔서 호우지이보 팬카페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만만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강민준 선생님의 해룡토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 말을 지금 처음 해보는데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미스터트롯2 경연했었잖아요 근데 이 곡은 원래 미스터트롯2 결승 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못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애천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은미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십니다 아 선생님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아 근데 진짜로 앵콜은 사실 나왔어요 그리고 민호군도 앵콜 곡까지 준비를 한 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다음 가수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이 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여기서 환미노군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가수분들도 이래 제가 얘기했다 민호군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여기 여기에 놀러와주신 우리 실환별 백분들 그리고 호우 즐거 백분들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 오늘 오늘 여기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